꼬리야, 꼬리야, 꽁꽁 쭈구 우리 새콩이들, 뭐하고 있어? 어묵은 좀 조용히 있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조금 바쁘거든 꼬리야, 꼬리야, 꽁꽁 쭈구 아, 빠져야 된다 정신 차려 너희들 이런 거 먹어봤니? 쫀득쫀득 한 번도 안 먹어본 멋무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멋무는 없다는 그만 마 언제까지 기다리냐, 어묵 어묵, 현기증 나려고 해 좀 내놔라고 그럼, 가르침구 어, 가르침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난 줄 알았지? 국계 대표에서 맛 맛뿐 아니라 간식도 잔뜩 보내줬다는 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계 대표 올바른 끼니 함께 먹어볼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홍콩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